2022년 12월 20일입니다. 자율주행과 자동차 산업. 자율주행과 자동차 산업. 이 두가지의 종말 라고 할까요? 그걸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 자율주행이 안되는 불가능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반론을 제시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지는 조만간 초절전, 초저전력, 저전력 cpu가 놓을 것이다. cpu. 혹은 cpu가 놓을 것이다. 등등이 놓을 거라는 거예요. 두번째는 뭐냐 하니까 핵융합발전 같은 것이 가능하다. 핵융합발전. 그렇다면 에너지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그리고 또 세번째 또 한가지 더 제시한게 있었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생각나면 말씀드릴께요. 그런데 첫째 초절전이나 초저전력 cpu가 나오면 자율주행.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2천만대란 말이에요. 자율주행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각 차량마다 슈퍼컴퓨터를 한 대씩 할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천만대의 슈퍼컴퓨터가 동작하는 거예요. 2천만대의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터가 추가되는 거죠. 차량 플러스 같은 수의 슈퍼컴퓨터.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조달할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갈 에너지를 조달할 방법이 초저전력 cpu나 혹은 핵융합 발전으로 해결되지 않느냐. 혹은 친환경 에너지. 제주도 같은 경우 풍력이죠. 풍력이나 태양광 등으로 조달 가능하다. 따라서 자율주행은 실행 가능한 혹은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초저전력이나 초절전 cpu 이게 이것도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3nm 공정이에요. 반도체. 그런데 이것의 한계는 1nm입니다. 1nm 이하로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건 물리적입니다. 물리학이에요. 물리학적 법칙에 의해서 1nm 이하의 반도체는 생산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어떤 회로들 간의 간섭 현상이죠. 전류 간의 간섭 때문에 1nm가 한계에요. 그럼 지금 현재 3nm인데 이걸 1nm로 줄인다 하더라도 에너지 소비는 3분의 1 정도. 맥시멈. 맥시멈 에너지 소비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0만대의 슈퍼컴퓨터 대수를 700만대 정도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 700만대의 슈퍼컴퓨터를 돌릴만한 전력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핵융합발전인데 핵융합발전 이거는 상융화되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려요.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있는 분야죠. 그렇죠? 핵융합발전도 상당히 재밌는 기술이긴 한데 이건 대전에 있는 핵융합발전연구소가 있죠. 상당히 재밌는 기술이에요. 이 다음에 기계가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융합발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쨌거나 이거는 상융화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상융화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자율주행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체의 지각변동을 야기할 대형사건이니까 이걸 자율주행에 가져다 붙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분이 포토닉칩에 넣으면 되지 않느냐. 포토닉, 광자칩이라고 해야 되나요? 포토닉. 포토닉칩은 반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나노미터 이하로의 공정에 반도체도 구성할 수가 있죠. 따라서 포토닉칩이 상용화되면 10분의 1 이하로 에너지를 줄인,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맞는 말씀 같아요. 포토닉칩이 너무 그렇게 됩니다. 얘는 이제 1나노미터의 한계를 벗어난 칩이죠. 가장 앞서 있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 분야에 가장 앞서 있는데 재미있게도. 어쨌거나 포토닉칩이 기존의 반도체 기반의 실리콘칩 수준의 기술에 따라잡는 데는 앞으로 수십 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이건 뭐 수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자율주행은 어떤 경우에도 상용화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제 판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율주행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 자체. 자율주행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자체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모양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중국과 인도 인구가 30억이에요. 30억이고. BRI에 참여하는 국가들. BRI 150개 국가죠. 150개 국가 인구를 합치면 대략 160억. 아니죠. 60억 인구에요. 대략 60억 인구입니다. 60억 인구가 지금의 한국 수준. 한국 수준의 차량을 소비한다. 소비한다. 한다면 입니다. 이 차량은 뭐 내연 차량일 수도 있고 내연이든 아니면 전기로 움직이는 배터리 기반일 수도 있죠. 배터리이든 뭐 수소든 상관없이. 수소도 배터리잖아 이거죠. 한다면은 그러면은 지구가 감당할 수가 없죠. 지구의 자원이 이걸 충족할 수가 없어요. 지구의 종말입니다. 지구의 종말. 만약에 60억 인구가 한국 수준의 차량을 소비한다면은 지구는 종말을. 만약에 내연기관차를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지구온난화로 종말할 것이고 배터리 차량으로 그렇게 한다면 지구 자원 고갈로 지구는 종말을 치달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자동차 산업은 애쉬당초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의 수명이라고 할까요. 산업의 수명. 산업의 수명은 최대 제가 보기에 최대 10년. 지금 현대, 기아, 벤츠, BMW, 테슬라 할 것 없이 다 10년 내로 내리막길 치달을 거에요. 유일한 방법은 이 BRI 160의 인구. 이 인구들이 지금처럼 소달구지나 끌고 다니고 당나귀나 몰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렇게 앞으로도 연구이 그렇게 설명돼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그렇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할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양반들도 자동차를 소비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가능하지 않는 산업이에요. 자동차 산업 자체가 세력산업이라고 봐야 돼요. 완전한 세력산업이에요. 그럼 대안은 뭐냐는 거죠. 대안. 자동차를 대신할 뭔가가 나와야 할 것이냐라는 대안이 있죠. 그게 ABC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코딩이잖아요. 이번 주에 시작할 ABC 시스템. ABC 신도시라고 할까요. 신도시. 신도시의 목적은 뭐냐. 신도시는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의 모형을 제시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의 모형이란 게 뭐냐니까. 간단하게 에너지 소비. 자율주행 차량이든 뭐든 간에 에너지 소비를 10분의 1 이하로 줄인 사회. 이하로 줄인 사회 및 산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10분의 1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노동의 주체를 바꾸는 것. 주체를 사람에서 머신으로 전환하는 것. 특히 정신노동 혹은 지식노동. 특히 정신노동의 주체를 사람에서 머신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이렇게만 하면은 기존의 에너지 소비. 어느 도시나 국가의 에너지 소비를 1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ABC예요. 우리가 코딩하는 게 ABC입니다. 어떻게 하길래 사람의 지식과 정신노동을 어떻게 머신으로 전환하느냐. 그 전환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우리가 코딩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책을 100권 정도 준비를 했었잖아요. 100권을 준비했는데 이 책들을 강의를 구성을 해나가면서 ABC 시스템 코딩도 같이 구성을 해나갑니다. 코딩과 그리고 강좌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강좌를 진행하는 방식인데 100권에서 예를 들어서 책을 한 권을 우리가 강의를 진행했잖아요. 그 책에서 배운 내용, 그 책에서 우리가 익힌 예제를 ABC에 적용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책을 한 권 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또 새로운 책 한 권에서 우리가 배운 지식과 기술을 ABC 코딩에 또 전환을 적용하고 이 과정을 100권 동안 계속하는 겁니다. 코딩 용어로 하면은 레이지 로딩이라고 그럴까요? 레이지 로딩 혹은 스트리밍이죠. 스트리밍 개념하고 똑같은 겁니다. 컴퓨터, 여러분도 개발자고 저도 개발자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좌 진행, 100권의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한 권씩 강의를 연결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각각의 책에서 배운 것들을 ABC 코딩에 적용해 나가서 나중에 100권을 마칠 때쯤이면은 ABC가 완성되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그럼 ABC가 완성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완성은 어떤 의미이냐니까 신도시의 설계도를 완성하는 겁니다. 이 신도시의 특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신도시는 기존,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그죠? 사람의 노동이죠. 노동을 90% 이상 자동화하고 무인화하고 기존이죠. 기존. 사람의 기존 노동이라고 하니까 그게 ABC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런 사동화 무인화 한 시스템이죠. 한 시스템. 이 시스템이 완성이 된다면은 만약에 이게 2023년에 우리가 내년에 이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어쩌면 2024년 정도 2024년 정도에 실제 이 시스템을 적용한 신도시를, 신도시, 소규모죠. 소형 신도시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모형이라고 그럴까요? 모형을 건설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그러니까 신도시 어떤 실정도시라고 그럴까요? 실정도시. 실정도시. ABC 실정도시라고 얘기하게 되겠네. ABC 실정도시를 건설. 이게 우리가, 제가 지금,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이나 혹은 2025년에 실정도시를 건설하려면은 건설하려면은 먼저 2023년이나 2024년에 이 코드를 완성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때문에 코딩을 완료해야 되겠죠. 2024년까지 코딩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 100권, 우리가 준비해둔 100권의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을 강좌 녹화를 완성해야 되겠죠. 대략 엘릭스 분야가 20권 정도예요. 20권이고, 그리고 러스터도 20권, 그리고 러스터 이것도 한 20권 정도 돼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알고리즘이라든가, 데이터 스트럭츠라든가, 그다음에 Git 관련, 이런 전반책들을, 로보틱스 분야도 좀 있어요. Git, 로보틱스. 로보틱스 책이 있고, 이렇게 해서 대략 합쳐서 100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100권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대학과정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하고 있는 게 대학과정입니다. 대학과정. 대학과정에서 간단하게 책 100권, 교재 100권이죠. 교재 100권. 교재 100권을 진행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좌 녹화가 완료될 점에는 ABC 코딩도 완료되도록. 코딩도 완료되도록.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 이번 주부터 코딩 드라이어, ABC 시스템 코딩, 골격을 잡아 나가서 올 텐데, 이번 주부터 올리는 과정들은 우리 콜스, 팀 주피터의 코스에서 쭉 내려와서 대학과정. 중급 3년차, 중급 4년차, 대학과정. 여기서 강의를 쭉 진행을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책 100권 정도면 대학 4년 동안 공부할 분량으로 적정하죠. 그죠? 대학 4년 동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의 여러 대학들에서 수업들 하고 있잖아요. 그 수업들하고 우리 팀 주피터가 진행하는 이번에 100권의 책으로 준비하는 수업들, 강좌를 서로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코딩을, ABC 코딩하고 지금 이번에 진행하는 강좌 내용을 따라오시려면 이전에 올려놨던 중급 과정의 엘릭스나 러스트 과정들을 공부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따로 힘들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빠른 속도로, 대학 수준에 맞춰서 이전에 엘릭스나 러스트의 기초적인 문법은 다 이해를 하고 있다고 머신러닝도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하고 있다고 상정하고 바로 강좌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100권을 1년 내에 마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다 보면 이건 뭐, 100권 하는데 10년은 그릴 겁니다. jo Tokyo gun rey